오우야야 4마리 이야 야 조금 여기다 오 4마리 왔어요 어우 힘쓴다 파락파락하고 아이고 내 차 맞아 오네 오우 오우 잡으시네 오우 많이 잡으시네 오우 많이 잡으시네 왜 이만나 두 마리 오우 두 마리 오우 오우 이 아래는 거의 다 철수했구나 물 꽉 차가지고 오우 이쪽의 낚시는 여전히 어쩌 뭐 만 원이구만 되나간다 오우 에어우 오우 오우 아 나오네 뭐 뭐 우리 자 바로 쳐 쳐 봤더니 남이 못 잡는데 옷이 혼자 잡는데 자 여기다 대어봐 아 꽁치 여기로 대어봐 여기로 열려 열려 또 아이고 깜찍해 사귄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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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꽁치가 다 달래들다니 저기 다 건너갔구나 저 건너편으로 다 건너갔구나 물 들어와가지고 어 자 물 펑펑 뛰다니 먼저 확 잡았지 노래 한 곡 들어갑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해당화 붉게 피는 백사장 기슴 갈매기 춤을 추며 날아드는 곳 여기서 청춘을 빛내어가는 폭우여 나의 폭우 사랑의 품이여 아이고 두 마리 아유 핫꽁치 한 마리 핫꽁치는 떨어졌다 자 나왔네 잘 잡으세요 호동호가 들어왔구만 오메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네 네 마리 네 오우야 네 마리 이야 야 쪼금 여기다 오우 네 마리 이야 아유 어르신 고수시네 고수 네 마리를 잡다니 이야 들어가면 나오니 들어가면 다른 사람 안 나오는데 어르신 거면 이렇게 잘 나오지 왜 그러는디야 하하하하 왜 그러는디야 어르신이 밑값을 주니까 그래 응 밑값을 주니까 이제 딱 봐야지 하하하하 셔어억 떨어졌네 떨어졌어여 여기다 많이 잡아 놓여 여기 여기다가 핫꽁치를 여기다 묶어놓는다고 그 감성치나 빨간거 그거 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거 써요 아니 가벼운거 또 나온다 또 또 힘이 엄청나네 노릇은 혼자서만 잡아 지금 두개 나왔다 네개 나왔다 뭐 자 밥을 줄러 가는데 왔네 음 잘다 오 초 오 초 오 왔어 아이고 떨어졌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정자는 구영자리 살구나무 정자로만 만나보세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허어어어어 해 저기 던져더만 막 와서 접었더니 던저지 잘 잡으세요 허둥어는 참 미기하다 눈앞에 낚시가 환해 보이는데도 거기 와서 꿈틀꿈틀하다고 해서 참 멀고 참 미기 이야